뒤에 배경이 되게 예뻐요. 그래요? 괜찮아요. 사진 찍어드리고 싶네요. 뒤에 뭔가 되게 예쁜 카페 온 것 같은. 진짜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놔요.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? 사진 저 강아지 사진만 많이 찍어서. 강아지 좋아하시죠? 엄청 좋아해요. 진짜요? 강아지 좋아하세요? 저는 그냥 다 좋아해요. 진짜 저는 많이 키웠어요. 새, 토끼, 햄스터, 고양이, 강아지. 저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. 얘를 17년을 키웠어요. 진짜요? 진짜 장수한 강아지네요. 핸드폰 배경 화면에 또. 진짜요? 봐도 돼요? 이렇게 저희 강아지가. 이렇게 예쁜데요? 예쁘다. 저요? 저 하얀 거 되게 좋아해요. 강아지. 강아지가 낫다. 강아지가 되게 중요한 게 뭐야. 저 남자들 중에서 개 끌고 일부러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산책하면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. 그럼 여자들이 어머머! 그렇게 해서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. 제 친구의 친구가. 진짜? 그래, 이게 공통 관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지금 강아지로 관심사가 생겨서 사진도 보여주고. 사진 보여줄까? 아마 우리 계속 이런 장면 볼 거야. 그러니까. 처음에는 우리도 민망할 정도로 막 이러다가. 가진도 보여주고. 안 돼, 안 돼. 그렇게 속단할 일이 아니야. 다음 팀이 어떤 분위기일지 진짜 몰라. 이럴 수 있지. 예, 안녕하세요. 막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